보카 1-15 였습니다. 일단 쓰기시험 먼저 썼으니까 잠깐 보고요. 오케이 쓰기시험 다 맞았네요. 말하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은? 로우 쓰기 그렇죠. 하나, 넷, 둘, 셋인데 이렇게. 그래서 오우는 뭐 중에? 중에서? 오우가 됐습니다. 자 이 글자의 이름은 오우가 아니에요. 이 글자의 이름은 뭐예요? 오우고요. 지금 끝에 이가 소리 안 나면서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야겠네요. 오케이. 로우스 됐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? 호. 쓰기? L-C-O-L-E 그랬더니 오우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친구들 모아놨네요. 오케이. 호. 였고요. 계속해서? 모. 쓰기? M-O-L-E M-O-L-E 모. 모. 오케이. 계속해서? 다음 녀석. 호. 호. 쓰기? T-O-L-E 오케이. 호. 호. 오케이. 계속해서? 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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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? R-O-L-E 오케이. 그렇죠. 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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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? 다음 녀석. 포. 포. 쓰기? H-O-S-E 우리? 포. 포. 계속해서? 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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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? P-O-S-E 그렇죠. 여기서는 O는 계속해서 O 되고 있고 S는 뭐 중에? 그렇지. 발음 좋았어요. 이제 중에서 Z가 됐어요. 포. 오케이. 그다음에. 이 친구는 소리? 번. 쓰기? P-O-S-E N-E 그렇지. 소리? 번. 번. 오케이. 좋고요. 다음 녀석. N-O-S. N-O-S-E 쓰기? N-O-S-E 그렇지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어? 동혜야? 어? 어? 어디까지냐? 어? 어? 6단화?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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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이 속에서. 다음 녀석. Stone. 쓰기? S-T-O-N-E. 오케이. 소리? Stone. Stone. 오케이. 다음 녀석. phone. 쓰기? P-H-O-N-E. 그렇지. 자. PH. SH. CH. TH. 기억나요? 오케이. 그래서 PH는? SH는? CH. 그렇지. CH는? CH. 오. TH는 두 개야. 뭐랑 뭐? OH. OH.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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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소리. 네. 자. 여기선 PH가 F 됐어. F하고 같은 소리. phone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. con. con. 쓰기? C-O-N-E. 그렇지. con 됐고요. con. OK. 여기서 이 녀석을 봐야 되겠네. C는 뭐 중에? C. C. 중에서 뭐 됐다? C. C가 됐으니까 합쳐서. con. OK. 잘했어요. 좋았습니다. 쓰기 말하기 모두 만점이네요.